헬로우 컷! 나는 자신만만하고 완벽한 소방 제휘차 레디엑셀! 나는 냉철한 소방 구급차 큐어 엑셀! 난 부위라면 물불 안 가리는 소방차 가디엑셀! 저는 예의바른 소방 헬리콥터 헬프 엑셀! 그리고 나는... 크루 마이티 까꿍! 어? 마이티가드 모습이 변했네? 이다가 크루까지 생기고? 맞아! 최강 구조합체 카봇 마이티가드에서 더욱 강력해진 마이티가드 엑스다! 새로운 멤버 크루 마이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지? 삐약이 3호에 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난 불과 싸우는 거랑 물을 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압류! 좋아! 마이티가드 엑스 제군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마이티가드 엑스! 러스! 러스! 욱 2호 러스! 마이트라이드 하이수스 우주, 출동! 여기다! 레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래요? 그거야,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좋은 소식은 우주정거장이 크게 부서지지 않아서 수리가 가능해요 그럼 나쁜 소식은?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서 1분 후면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마이티카 넥스, 출동! 히힛, 데이트도 못해보고 우주에서 가다니 히힛, 어? 저건 깡통로봇? 으응? 히힛, 히힛! 깡통로봇이 우리를 구해주러 왔나봐요! 깡통로봇님, 살려주세요! 아우! 파이티카 넥스, 터블! 으응! 흐응!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돕겠습니다! 으응. 미칠뻔했다! 좋습니다. 제가 신호를 하면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레스! 이제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 마이트 가드 X! 레스큐어 리프터! 자! 레디! 저러다 공기가 다 빠지겠어요! 격정 많아! 헬프 레이저 용적! 다음은 내가 빠진 산소를 넣어주지! 라이프 머신! 산소 발사! 난 뭘 주겠어! 레나건 발사! 답이야! 그나저나 저 로봇은 어디에서 온 거지? 비! 그건 비! 노카봇! 노카봇! 나는 절신만하고 완벽한 소방지휘자 레디 X! 나는 냉철한 소방 구급차 큐어 X! 저는 예의바른 소방 헬리콥터 헬프 X예요! 난 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소방차 가드 X! 그리고 나는 크루 마이티! 가꾸! 마이티 가드 X! 불이 났어! 빨리 불을 꺼줘! 마이티 가드 X 제군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마이티 가드 X 플러스! 주방 해볼Script 히트! 마이티 가드 F브 X! 마이티 가드 X! 마이티 가드 X! 산불을 끄기 위해 출동! 레스크롤! 발사! 마이티 가드 X! 넌 불을 끄는 게 제일 좋아. 레더건 발사! 아비요! 포크엑스! 둘은 마이트 가드 엑스한테 맡기고 우리도 궤도 팡팡을 쫓아가자! 어, 나도 그러려고 했어. 저건 뭐야? 가자! 크루마이티 박치기! 안돼! 오지마! 잘했어, 크루마이티! 우승 시계도 찾고 궤도 팡팡도 잡고 이것으로 사건 해결!